다니엘 예심찾기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 주님 오늘도 사람들이 아파요. 예수 이름으로 일부터 513명을 위해 기도합니다. 우리 영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두 다 최후받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참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 봅니다. 나의 주관이 아닌 아버지의 뜻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네 또 일찍 일어나시도록 성령님 붙들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붙어드립니다. 아멘